루시아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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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이 게리기 초점이 이렇게 안 잡혀 주인 얼굴을 못 알아보는다 오늘 최대 열일자 몬스터 머시게를 샀거든요 밤새려고 근데 이게 잠자면 안된다 이 정신이 바짝바짝 드니까 잠이 안와 근데 렉이 너무 심해가지고 밤새로 되게 벅찼어요 집중 안될까봐 새벽에 아무것도 안 먹고 작업했어요 오 사람들이 온다 저 오늘 브레이색 렌트 꼈거든요? 아 브레이색 무슨 색이야? 속눈썹을 제가 만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속눈썹 차이가 엄청난거 아세요? 다 써가네 이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템이라서 벌써 다 써갔어요 어우 2학기 남았어요 성섭 한개 됐어요 뭉쳐서 보셨 한개가 된 마술 이게 마술이에요 왜냐면 성섭이 한 다섯개가 한개가 됐어요 놀랍죠? 아우 어메이징 게리뷰티 미투 게리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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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하게 하니까 안돼 진짜 누나장은 신중하게 해야돼 아이라인과 마술 아이라인 애교살을 꼭 해야돼요 어떤게 뭐야? 저거 오지션 어? 아이라인이 없는 것만 같아요 있었어 진짜 혼자서 진행 잘한다 감상스러워 혼자서 잘 놀지 끝 끝 끝 끝 끝 끝 고마용 동아리 밀착 취재 뚜둥 지금 정말 분주해요 분주하게 어? 나 국자 가져왔는데 이거 팝팝할라봐 너무 좋고 싶어서 아 진짜? 아 그렇구나 와우 응 도와줄게 팝콘을 뜨면 되는건가? 와 아 팝콘 아 나 좀 뜨는 기술이 없어 이거 우리 아빠 동치미 뜨던 표자에요 우리 아빠도 감동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왔어 어? 파일 어 달리는 기장 발로 뛰는 동아리 발로 뛰는 동아리 네 고선에서 휴맨유의 리플레이어 다섯번째 리플마피아에요 거기서 완성본 응 여기서 최종 힘들다 파이팅 암마 같은 거 왠지 왠지 안났어 그런 시간 열렸어요 리플레플마피아 우와 박수 쳤어 어떠셨죠? 아까 안봤지? 네 어때? 처음 논술하면 어때? 아니 제 연기를 제 눈으로 직접 보니까 되게 손말이 옹굴하네요 재밌었어? 개무사 개무사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트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네? 갑자기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까지 이거 이거 봐야돼 와우 너무 잘 그렸어 야 너 이거 봤지? 진짜 잘 그렸어 야 봐봐 나 좀 닮았어? 안 닮았어요 아 뭐 조금 닮았다고 해줄게요 한 1% 닮았는데 이 머리카락이 앞머리 아 앞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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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똑같아 얘 진짜 똑같아 나 깜짝 놀랐어 저희 로고입니다 멋있죠? 뭐라고? 사람이 많다고? 사람이 많다고? 실례 맛있는데 맛있네 팝콩 짱 크다 네 사비 학교에서 지원을 안 해주셔서 사비로 샀어요 신난다 분주하다 나도 술이 쩜 저도 먹고싶어요 저도 영화 볼래요 네 들어가세요 예쁘다 찍을게 아 왜죠? 완전 예쁘다 와 진짜 디자인 너무 잘했다 까먹을 거예요? 저희 동아리 동아리에서 그림 겁나 잘 그리는 친구가 이거를 직접 그렸어요 미쳤죠? 너무 잘 그렸어 로고도 직접 그려두고 촬영하는 모습이 나 올래? 일일스텝 아닌가요? 일일스텝? 네 일일스텝입니다 대본 주는 거 잘 봤어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페이스베이팅이라고? 근데 근데 저는 여기 안에서 우리 페이스베이팅하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언니 부탁드려봐요 시간이가 없어 안녕하세요 유튜브 미팅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안경 있는 줄 알고 방금 이렇게 했다? 안경 있는 줄 알고 슥 자연스럽게 우와 이게 뭐야? 여기 달고나 어쩐지 달고나냄새 와 대박 달고나 우리 영화 보러와 나 진짜 너무 고파서 나 확실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 동아리? 나 한입만 달고나 만들었네요 무슨 모양이에요? 팝테도 있고 어 다양하게 있어요? 팝테도 있어요? 세웠어요 안녕 안녕 그럼 우리는 돌아가시죠 여기 우리 촬영했던데 왜 여기 여기가 그 촬영했던 장소구나 자 그러면 영화관이 된 음악실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우리 뿅을 할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뿅 빨리 달려가 하나 둘 셋 우리 랩처럼 놔주시길 바랍니다 아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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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잠시만요 오오오 이거 진짜 너무 진짜 안 되죠 영어 배우자 인사해주세요 세 번째 영화 상영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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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R인가요? 쟤 할까? 쟤 할까? 이렇게 많아 그래 가지고 왔으면 불러오자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드시네요. 김건맛고 싶다.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미쳤어? 제동신이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시작하자는 게임에 참을 할 수 없지. 소멸될래. 소멸될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소멸 직전. 이거 아니야. 이거 왜 하는지 있어? 맞지 마. 우와. 끝났어. 감사합니다. 끝났어. 이거 팝콘 짱 많다. 이거 음먹밥이에요. 팝콘 먹밥. 맛있겠다. 나 뭔가 쪼그려 있네. 오늘 느낌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야 나 전주 갔을 때도 푸짱 이러고 오잖아. 진짜 안 돼서 이러고 봐. 그빵을 줘. 조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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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끄먹고. 눈 맞게. 유튜브 의상. 잠깐 보내줄게요. 여기 참고 자료 쓰세요. 참고 자료. 먹어. 언니 무슨 맛과 해요? 나 캐랑화야. 나 그냥 달달한 거 다시 마요. 주러 가야 되는데. 아야. 왜 이렇게 짱크가 나와. 언니 안녕. 안 말해요. 유튜브를 많네. 다섯 번째로 보고 해서. 아 이게 언니랑 보내봐. 이거 일단 이거부터 몇 개 달고. 아 딱 유튜브 찍 나오고. 딱 오잖아. 언니 내 말이 왜. 보라운. 두 번째. 지금 이게 보상이 못합니다. 인생에서 없을 줄 알았던. 두 번째 친구.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라. 빠라바라. 이거부터 나왔어요. 아이치이. 어이 머리 아파. 밤새워서 머리가 어지러지. 가진아. 자구야. 응? 자구야? 진짜 나와. 짜과라고? 자구 아니야? 짜과지. 딱딱해. 짜과. 먹어보려고 알지 않을까? 아. 40분이야 40분. 빨리 먹고. 야구. 또 막 대화구. 뭐 같다? 만져봐. 진짜 물농으로. 야 얼려봐. 얼려봐 얼려봐. 아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먹어? 대화구야. 힌레라 아니야 힌레라. 아니 아니. 왜 쩔길래. 야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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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나 그거 어디서 봤어. 구성 홀덴맹으로. 대화구. 대화구. 대화구인데.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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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가두일지 사과일지. 복숭아야? 복숭아야? 야. 3,50. 복숭아래. 3,50. 이거 해야지. 새것들. 새것들. 잘게 먹기. Vayi. 매니저. 와. 조금만 해. 맛있어. 아니. 맛없어. 신맛도 아니고 단맛도 아니고. 아이고. 아이야. 가자 가자. 감사합니다. 뽑았어. 버릴까? 네네네네. 네네네. 한 점 따라드릴게요. 룰루랄라. 1, 2, 2, 3, 4, 5, 6. 아 서야구. 우와. 우와 우와. 지금 깜깜하게 이거 사진 찍어야 되는구나. 찍자. 짜라라라라. 이거 총 얼마나 나왔어 보소나 공원? 아린아 종이컵 다정이 얼마나 샀지? 종이컵만 해도 3만 원이야? 2만 원? 이거 하면 합쳐서 얼마나 나왔지? 8만 원 되는 건가? 짜라라라. 진짜 많다. 진짜 많다. 친구들을 위해서 얘들아 많이 먹어. 팝콘 8위. 이거 마지막 우리 상영 시켓이 없어서 갔다 올게. 팝콘이 끝이 없어요. 팝콘이 맞네. 팝콘이 이만큼 남아있어요. 네 봉지가 남아있습니다. 오우. 오우. 택콘이 또 왔어. 용화를 감상하시는 태권 선생님. 나 복벌었었다. 그게 왜 지금 말 아니야? 여기서 나가고 싶어. 게임을 해야 해요. 약점이 종료를 하고 guidelines, 뭘 쓰시는지 모르는데도 귀찮네. 오. 선생님. 표정 왜 머스트드 머쓥콕썩썩썩 하시죠? 아 안 그래요. 그럼요? 무슨 의미인가요? 고생 많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 만들었어요. 진짜요? 저번 것도 좋았지만 화지도 엄청 저번에 비해서 많이 발달했고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뭔가 뭔가 아니야 안그래. 진짜요? 진짜 없어요. 아니 아직 근데 네.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조금 더 편집은 어땠나요? 편집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군혁이는 내가 담임이라고 전화하는 남들 제이브컬로 딱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아니죠?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쵸? 고생 많았네. 아까 여기 있는 하늘이도 나는 아직까지 2학년인 줄 알고 있었는데 시간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그리고 어제 구독자 27만 명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6만 명이었는데 어 들어가서 봐. 나도 그 중에 1명이니까 고생했습니다. 하이파이버! 폐관됐어요. 폐관됐어요. 영화 상영이 끝났습니다. 박수! 박수! 힘들었습니다. 아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얘들아 2학기 때 바빠서 못 찍을 것 같아. 계속 먹고 있어. 네 그 와중에 계속 먹고 있고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즐거웠습니다. 상영이 안될뻔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과자도 나눠주고 특전 카드도 주고 티켓도 나눠주고 진짜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중에 꼭 이 고3 때 추억을 생각할 것 같아요. 영화는 이번 주 토요일에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NG 모음도 올리겠습니다. 저희 NG 모음이 진짜 진짜 재밌어요. 영화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상영 새해 만나요. 안녕! 아쉽다. 영화동아리 구일고 이런 거 재밌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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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 쪽에? 지금 두 명만이 생긴 걸까? 아쉽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삐 소리가 왜 날까? 현진 씨 한마디 해주시죠. 이거 마이크 삐 소리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 레디 액션. 네 선생님. 아아. 저 나만이 하더라. 다시. 다시. 네 선생님. 저 휴산이에요. 제가 오늘 상담 안 되냐? 저 부르실 것 같아요. 네. 죄송해요. 와. 저번에 귀엽다. 저번에. 저번에. 뭐해? 아아. 신발 너무 길이야. 신발. 거의 시키야. 신발 달려. 신발 달려.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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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덧 가둑한 사람 누구야? 구덧 가둑한 사람 누구야? 아아아악. 아아악. 아이우 가둑한 사람. 구덧 가둑한 사람 누구예요? 자수하세요, 나. 구덧 가둑한 사람 누구야? 자수해. 액션. 야 저거 씨 뭐야? 을 씹어. 알겠어? 진짜 지 ihnen. 야. 야 할 거야 아니야. 할 거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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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둘 다 시민이라.. 나는 아직 이루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근데 네 앞길은 이미 가방을.. 진짜 가방이 없어.. 하.. 하.. 엔지의 가방이 없어.. 아.. 오늘은 내가 아니다 우리 둘 다 시민이라.. 나는 아직 이루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많아.. 많구나 신난다 정전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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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세게 틀렸어! 나 양노소 한 명!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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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아! 이민아! 올려야! 올려야! 카드야! 카드야! 컷 컷 어떻게 해 동생 치즈게? 어떻게 해? 야! 왜 나의 오빠? 나의 오빠! 지민이라고 했잖아 너희가 어떻게 해? 왜 웃어! 액션! 아!